자 그리고 4번 이건 간단한 문제네요. 에레베이터에 사용하는 전동기의 특성이 아닌 것. 그 에레베이터는 어때요. 기동과 정지가 즉 정지 기동 정지 기동이 빈번하죠. 그래서 첫째 에레베이터는 우리 주거공간이랄지 사무실 이런 데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소무제가 해야 된다. 기동특화 커야 되죠. 순간순간에 신속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기동특화 커야 된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휴전 부분에 관선 모멘트를 자게 한다. 관승이 크면 동작이 느리죠. 가속도의 변화율이 일정값이 되도록 선택한다. 5번 반경 R 슈도가 빈 완전 확산성 구면 광원의 중심에서 H메타드논 거리 P에서 이 광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조두의 크기였는데 이거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일단 이 구의 중심에서 여기 H미터 그리고 반경이 R에다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러한 직각삼각형 그래서 이 각이 세타가 돼요. 이게 직각이고 이게 R가 되고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서의 조두는 이게 뭐가 되죠. 수직면조도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평면이 되겠지. 수평면. 그래서 이때는 파이비 그럼 이것이 광속 발산도인데 여기서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인의 세타는 얼마가 돼요. 사인의 세타는 여기에 대한 높이가 되니까 H분의 R5가 되겠죠. 따라서 얼마. H제곱분의 파이비의 R제곱이다. 그래서 럭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H제곱분의 이건 뭐 4번밖에 없네요.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은 교류식 전기철도에서 전압불평형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압기 결선을 했는데 이건 스코트 결선이죠. 자 스코트 결선은 단상 변압기 두대로서 두대로서 1차가 3상을 2차는 90도 유상차인 90도 유상차인 단상 두 개를 얻죠. 이걸 이제 이상이라고 하지. 단상 두 개니까 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상은 우리가 삼상 삼선식 같은 데에서는 110도 유상차인 이상을 얻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90도 유상차인 단상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방식.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전차선에 단상 대용량을 걸면 대용량을 우리가 이로살할지 삼상 송전선에서 이걸 이 전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삼상설루의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의 불평형은 곧 전압의 불평형을 의미하죠. 그래서 반드시 스코트결슨을 쓰죠. 스코트결슨. 스코트결슨을 씁니다. 이건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죠. 다음에 7번. 흑연화로 카브론 덤도 카바이트로 등의 가열 방식 이건 직접 저항가열이죠. 4번이 됩니다.